자 2월 11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2월 11일 오늘 이제 화요일 입니다 자 시간 아주 잘 가고 있죠 아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잘 흘러 가게 에 놔두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호전인 HLB 죠 자 오늘 상한가 13만 7천 8백원 입니다 자 손발을 또 딱 묶어 놔야죠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저는 뭐 이 단기 트레이딩을 뭐 하는 분이라면 뭐 이렇게 묶으면 안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장기로 보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 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 오늘 상한가 매도 13만 7천 8백원이고 미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섹터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하 중국 어 시장의 성장률이 해 상당히 이 좀 낮아 질 거다 그런 아 부분 때문에 해미 증시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 했었죠 자 그러나 어제 바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생충 이 사관왕 을 했죠 이 관련 주가 좀 강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섹터별 현황을 좀 보시면 자 반도체 관련 주들 자 플라이드 머트리얼 2% 정도 올랐죠 마이크론이 0.8% 정도 생산 회사죠 반도체 생산 회사 마이크론은 0.8% 정도 하락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장비 회사가 2% 정도 상승을 했죠 장비 회사가 오늘 좀 강세가 예상될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쪽을 보시면 자 지금 머크가 0.7% 그리고 길리어드가 0.2% 정도 올랐죠 그리고 화이자 0.6% 하락 존슨앤존슨이 약부압이고 바이오젠이 강부압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3% 또 올라섰죠 이 테슬라의 강세가 아주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테슬라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올랐다가 한번 밀린 그런 모습이었지만 밀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서고 있죠 저희 공매 세력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마존하고 애플 그리고 구글 이런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좀 괜찮았죠 자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hlb 한 500원 정도 빠졌죠 이제 시간 외에서 어제 900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금 2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어제 12발행 뭐 이런 거 가지고 악재네 호재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12발행은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 때가 되면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자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% 정도 상승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제약 바이오 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되는 흐름을 꺾기는 아주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임 자산운용 그런 부분까지 좀 걸려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 세력들이 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공격을 하기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공매들 공격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업종 대표 주들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들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생충 관련 주죠 이 바른손 바른손이 이 기생충 관련 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지금 17% 정도 오르고 있죠 그리고 바른손 ENA가 이 기생충 제작사입니다 기생충 제작사인데 이 지금 한 7% 정도 좀 올라서고 있죠 어제 한 20% 19% 정도 오르고 오늘 또 한 7%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른손은 기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19% 정도 오르고 있죠 바른손 관련 주들 보통 이제 이렇게 수상을 하면은 악재 소멸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기생충은 워낙에 파급력이 좀 크죠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아주 강력하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단타 세력들 엄청나게 붙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말로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제약바이오에 지금 주도주를 이끌고 있는 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HLB 그룹은 좀 숨고르기 한 듯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자 그런 모습이지만 뭐 괜찮죠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어제 3% 정도 오르고 오늘 뭐 강부압 약부압 이정도인데 거래량이 3만주 정도 되고 있죠 3만주 정도 거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수급을 좀 보면은 자 HLB 지금 삼성증권에서 조금 나오고 키움하고 키움 미래에서 좀 들어오고 있죠 키움 미래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B 에서는 조금 들어오고 있죠 신안쪽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쪽 들어오고 있고 자 이제 요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HLB만 뭐 지금 약세를 지금은 보이고 있지만 이 강한 약세가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 주도권을 잡고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뭐 조금 순거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고 지금 이 자 이 기생충 관련 주 지금 바른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상한가 들어갔고 지금 뒤따라가는 바른손 ENA가 뭐 15%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지금 바른손 관련 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죠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상당히 강력한 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 아주 좋고 업종 대표주들도 괜찮고 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마주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죠 반도체도 살아나고 휴대폰도 뭐 나쁘지 않고 제약바이오도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흐름이면 오늘 뭐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시비발행 이런거 가지고 악재로 둔갑시키는 그런 상황은 좀 발생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주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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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